지난주부터 진달래와 미모 대결을 벌이는 어필림 토요코스들이 한곳 성공했습니다. 여성세계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엄청나신 분. 이래서 손님이 없어요 우리가. 저희가 일요일날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필림이 너무 잘 타니까. 남성래들이 와서 깨지기 싫으니까 안오는 것 같아요. 일요일라이딩. 백마입니다. 박상댕입니다. 동물아빠입니다. 네, 좋습니다. 손님입니다. 고맙습니다. 2미터씩 떨어져서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2프로입니다. 행복한 소나무 어필림 도전합니다. 꺾이를 잘해야 돼요. 꺾이. 동그리아파. 행복한 소나무 도전합니다. 좋아요. 잘 통과했고요. 이 바이크를 참 잘 다뤄요. 한인님 통과했고요. 통과했고요. 1 아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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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클림. 클림 요즘 승승장구. 됐다. 꺾기 잘했고요. 살짝 잘못 들어갔죠. 우리 아빠 꺾기. 못 꺾었어요. 아 이게 안 돼요. 양마님. 양마님이 요즘 꺾기를 못 했어요. 꺾기 들어갑니다. 꺾기. 일단 수불이 잘 꺾었고요. 이럴 때는 잘 타시는 분이 시범을 보이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좀 쉬워지는 수가 생겨요. 잘 타시는 분. 잘 못 들어갔는데. 실력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코트예요. 이거는. 간헐적으로 잘 타시는 분. 꺾기가 안 되죠. 꺾기를 해야 돼요. 꺾기. 꺾을 줄 아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자 꺾기. 잘 들어갔어요. 꺾기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살짝. 배치기. 배치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꺾기가 고개를 숨기고 꺾어야 되기 때문에. 꺾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반이님. 반이님. 아 이런데 신청하니까. 과연 안 돼.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 다. 좋다 좋다. 꺾었습니다. 꺾기를 잘 못 하시는 분인데. 과연. 간헐적으로. 꺾기는 안 돼. 꺾기는 안 돼. 어필린. 오 잘 꺾었어요. 꺾기자 좋아요. 좋아요. 오오. 아. 이야. 이거 진짜. 잘했다 하래 너. 아이고. 까딱하면 어필린한테 다. 죽는 수가 생겨요. 좋아요.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이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꺾기가 안돼 이분이 꺾는거 하나는 있죠 꺾기가 좋아야되요 꺾은후에 꺾기가 안돼 꺾었어요 꺾기가 좋아야되는데 못 꺾었어요 좀전에 성공했는데 다들 뒷바퀴가 소나무를 못 넘었다 그래갖고 다시합니다 올라갔구요 뒷바퀴 소나무 꺾기를 예술로 꺾어야되요 반월적 고수 꺾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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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갔어요 100만이 꺾었어요 100만이 좋게 잘 들어갔는데 조금 왼쪽으로 빠졌네요 아깝습니다 동그리아빠가 약이 바짝 올랐어요 꺾었어요 스피드 사선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코스 이름은 행복한 소나문데 사실은 신경질 나는 소나무죠 잘 꺾었어요 잘 들어갔구요 마지막이 사선 소나무 너무 어려워요 어 감 잡았어요 이제 100만이 감 잡았어요 오잇 크아 이거 오늘 성공 못하고 오늘 잠 못잡니다 억울해서 어 꺾기가 좋아요 잘 꺾었어요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아 백마님이 꺾기 감을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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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는 잘못 들어갔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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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꺾기들을 감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욕심을 내볼만 했는데 이야 잘 꺾었어요 어필링 이제 잘 들어가면 되는데 아 또 없죠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백마님이 엄청 들이랍니다 오늘 자 이제 꺾기는 감 잡았구요 좋아요 아 아 없어 없어 자 꺾나요? 꺾었어요 꺾었어요 꺾었으면 뭐하나요 방향이 안 맞았어요 자 자 고문이 아파 일단 잘 꺾고 들어갔구요 그렇죠 쳐 어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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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이 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aw 이런 세계 최초로 또 농현들이 발라버립니다 하하하하 제더리 올라갔어 자 누구한테는 악몽바위 산땡땡님 보고 계시나요 어필님이 이거 선호하면 여성세계 최초에요 어필님 성공하면 여성세계 최초에요 아 그쪽이 아니네요 잘 들어갔구요 잘 들어갔구요 아아이 어필님 잘 들어왔어요 아아 유효님 좋아요 오우우우우우우 이끈 성공입니다. 여기선 잡는데 여기까지 가면 못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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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님. 이쪽 그쪽 아니에요. 자 잡을 준비 떨어. 떨어 떨어. 가야지. 너 거기다 그냥 안하냐고 올라간다. 지게 털이 갈랐더니 자꾸 하네. 한번 치고 올라가고서. 자 자 자 자. 자 준비. 제가 긴장 긴장. 오 됐어. 이번에 아주. 세계 최초를 좋아해요. 긴장 긴장 긴장. 없어 없어. 짝꿍뎅이 왔어요. 루크님이 시범 보입니다. 됐어. 쉽지가 않죠. 어떻게 되는거 이거. 백마님. 어필림. 어필림. 어필림이 제일 났네. 어필림이 제일 났네. 짝꿍뎅이에서 뼈를 묶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짝꿍뎅이야. 어. 짝꿍뎅이 생기잖아요. 자. 가요. 아. 살짝 어긋났는데 그걸 살려서 성공하네요. 성공하네요. 앞바퀴 내니까. 가봐요. 간헐적이 요즘 안 통해요. 뒷바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필림. 어. 좋아요. 어필림이 앞바퀴가 꽝. 간헐적 보수 토마스님. 어렵죠. 어필림이. 안정적으로 하려고. 어필림이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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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여성세계 최초 오늘 여럿 발라버립니다 성공해도 성공해도 늘 것 같은데 동그리 아빠 이렇게 되면 이제 어필님한테 한 손 아래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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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긴장 긴장 가 가 한 소리 듣고 있는 동그리 아빠 너무 바쁘다 그쪽은 안 돼 거기 아니고 동그리아 잘못 올랐어 일반인 일반인 동그리 아빠 아 좋아하는데 동그리 아빠 과연 거기는 일반인 가지 말라 크루아상 미션입니다 바위가 크루아상처럼 생겼어요 여럿 지나가야 되는거야 크루아상 그쪽이 줄 수 없죠 좋아요 아 근데 호스 이탈 경로 이탈 동그리아빠 안 돼 어려운 쪽으로 갔어 좋아요 본인 생각에 들 것 같거든요 오늘 된거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되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감을 잡아가고 있긴 한데 답답한 중생들을 위해서 루쿠님 지범을 보여 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고 정확하게 갔습니다 성공할 때 몸동작이 참 이뻤어요 루쿠님이 이건 뭐 출발도 못 시키시는 분 몸동작이 이뻐야되요 그렇죠 경로이탈이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동그리아빠 개능도 없어요 몸이 뒤로 빠져갖고 있으니까 안 느는 겁니다 바퀴가 올라가면 몸이 자전거를 끌고 가야되요 그렇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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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쌍 이름도 이뻐요 좋아요 아 용감하게 올라오는 필립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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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합니다 지금 답답한 장 속에 우리 좋아요 아 일반인이 저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일반인 일반인 백만님 몸 동작이 이쁘게 나오면 아잇 검죠 좋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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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아니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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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로이탈은 싫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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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